안녕하세요. 저번에는 저희가 통칙 2과목 중에서도 통칙이랑 과수 4종에 대해서 보험금 이런 것들 어떻게 나가는지 방식 이런 것만 알아봤었고요. 오늘은 이제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 파트 중에서 종합위험 방식 품목 그리고 종합위험 수학 감소 보장 방식 과수 품목 중에서 이제 농업 수익 감소 보장 포도까지 포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학 감소 보장에 포함되는 친구들은 포복자 밤참 대매 오유 이렇게 돼 있죠. 보통 포복자는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고 접수 가입 사무소의 담당자 등은 계약자 등으로 사고 발생 통지를 받은 즉시 즉시라는 게 중요하고요. 자 사고 내용을 전산에 입력한다. 자 이거는 뭐 사실 전 고장사항 공통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자 이제 사고 접수를 받으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로 나가게 되는데요. 자 먼저 사고가 접수된 농지 모두에 대한 실시로 사고 접수 직후에 실시를 하며 다음 강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다. 자 첫 번째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여부를 확인을 하겠죠. 이제 이거는 전 품목 공통입니다. 어떤 보장 방식이든 일단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기상청 자료 및 현지 방문 등을 통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을 하는데 그래서 근거 사항들을 좀 써주셔야 돼요. 자 필요시 기상청 자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그리고 손해평가인의 소견서 등 재입증 자료 그리고 피해 농지의 전체 사진 그리고 피해가 눈으로 보일 수 있게 세부적으로 찍은 사진까지 같이 첨부를 해서 근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수학량 조사 필요 여부를 판단을 하죠. 자 왜냐 수학 감소 보장 방식이기 때문에 수학량 조사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 먼저 보상하는 재해로 여부 그리고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해서 추가 조사 여기서 추가 조사라면 수학량 조사를 말하는 거고요. 필요한지 안한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에 대한 내용에서 계약자에게 안내를 하고 추가 조사 수학량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해당된다면 그리고 수학기에 수학기에 손해평가반 구성 및 추가 조상을 일정을 수립한다. 자 이것도 전품목 공통이겠고요. 단 태풍 등과 같이 재해내용이 명확하거나 사고 접수 후 바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피해 사실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언제 생략할 수 있는지 기준이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태풍 등과 같이 기상특보 같은 재해내용이 명확하거나 사고 접수 후 바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같은 경우는 수학약 조사를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생략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수학약 조사를 하게 되겠죠. 자 먼저 수학약 조사 중에서 포도 복숭아 자두가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약 조사 시 따거나 수확한 과실은 모두 계약자의 비용으로 부담을 하는 건 전품목 똑같고요. 자 수학약 조사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착과수 조사를 하네요. 조사 사유. 착과수 조사는 사고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동지 전 건에 대하여 실시를 한다. 음 이거는 저희가 알고 있었죠. 조사 시기는 최초 수학 품종 수학기 직전 이런 시기 같은 간단한 거 OX랑 단답으로 나오실 수 있으니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수학약 조사의 착과수 조사는 최초 수학 품종 수학기 직전에 바로 실시를 한다. 자 그러면은 품종별 수령별 실제 결과 주수를 이제 실제 결과 주수가 있죠. 실제 결과 주수의 미보상 주수 고산나무 주수를 빼주면은 조사 대상 주수가 나오죠. 원래 여기에 이제 수학 불능 주수까지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포함이 되지 않고 있네요. 자 먼저 조사 사유와 시기를 보고요.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사 대상 주수를 계산합니다. 그럼 조사 대상 주수가 나오죠. 그것을 기준으로 표본 주수표에 따라 표본주를 산정을 하시고요. 표본 주수를 바탕으로 표본주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표본주별로 착과된 전체 과일수를 조사를 하면 되겠죠. 표본주의 뭐 착과수가 100개다. 자 그러면 전체 표본주수가 나왔죠. 그걸로 곱해주시면은 표본 구간에 착과수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체 주수를 이제 더 곱해주시면은 전체 착과수가 이제 표본주사를 하는 걸로 나오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표본주사를 실시할 때 얘기고요. 그리고 품목별 미보상 비율 적용표에 따라 미보상 비율을 조사한다. 이거 같은 경우는 외워주시면 되고요. 시험 보실 때는 당연히 제시가 돼서 나옵니다. 자 그럼 착과수 조사를 했어요. 그럼 이제 과중 조사를 해야겠죠. 자 조사 사유 사고 접수농지만 해당이 되죠. 조사 시기는 품종별로 수확 시기에 실시를 한다. 라는 게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럼 수확기는 언제인지 보도록 할게요. 조기 수확 및 수확 혜태 등으로 수확기에 대한 분쟁이 발생시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름. 이것도 이제 모든 수확기 판단에 대한 기준을 이제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전문기관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것들이 해당되고 나서 그 다음에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심사를 하겠죠. 농지 및 정물상태 등을 감안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을 한다. 필요시에는 근거자료 확보하고요. 근거자료 같은 경우는 자 맨 처음에 착과수 조사랑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했었을 때 근거자료 있죠. 기상청자료 현지 방문 기상청자료와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손해평가인의 소견서 그리고 재입증자료 그리고 피해농재의 전체 사진까지 근거로 사용이 가능하다. 라는 내용이 이제 보상하는 재해로 심사의 근거에 들어가는 거고요. 수확이 완료되지 않은 자 이제 표본조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3주 이상 자 이런 숫자 다 외워주셔야 되고요. 포도, 복숭아, 자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수확이 완료되지 않은 3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자 크기가 평균적인 과실을 품종별 20개 이상 추출하여 품종별 과실 개수와 무게를 조사를 한다. 자 이게 표본 표본에서의 과중 조사를 하는 방법이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자 3주 이상 포도, 복숭아, 자두는 3주 이상의 표본주를 선정을 하고요. 그 표본주에서 품종별 20개 이상을 합니다. 포도는 농지당 최소 30개 이상을 추출해야 되고요. 포도, 복숭아, 자두는 농지당 60개 이상.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포도과수원인데 품종이 A, B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한 품종도 20개 이상을 해야 되니까 총 40개가 나오겠죠. 근데 농지당 30개 이상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포도에 농지, 포도 조사를 갔는데 음... 품종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B, A 분. 이제 과중 조사할 만한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 조사를 이제 하나는 20개인데 원래 농지당 30개를 해야 되니까 그 품종을 30개 30개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복숭아, 자두도 그렇게 그런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되고요. 아 포도, 복숭아, 자두는 3주 이상의 표본에서 20개 이렇게 하는구나 하시고 나머지 나머지는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험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뭐 그리고 또 다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됩니다. 미보상 비율 적용 방법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착과 피해 조사죠. 자 여러분 저희가 수학량 조사에서 착과수 조사를 했고 과중 조사를 했고 그러면 착과 피해 조사를 해야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사유 착과 피해 조사는 착과 피해를 유발하는 죄가 있었을 시 시행을 한다. 그러니까 착과 피해를 조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착과 피해가 없으면은 조사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여기서 과중 조사나 착과수 조사를 하는 동시에 동안 이제 보상하는 죄의 여부 심사 그 중에 착과수가 있었다 하면은 이제 착과수 피해 조사까지 조사를 해야겠죠. 자 조사 시기는 해당 피해에 대한 확인 피해가 확인이 가능한 시기고요. 필요시 품종별로 시행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좋고요. 자 착과 피해 조사에서는 가장 먼저 착과수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착과수 첫 번째 착과수 조사와는 별개로 시행을 한다. 제가 맨 처음에 착과수 조사를 했잖아요. 여기서 시행을 했던 거는 별개 다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내용은 결과는 똑같겠죠. 근데 이제 피해가 있으니까 착과수 조사를 했을 때는 없었던 그런 개념이 좀 달라지긴 달라질 거예요. 자 그럼 착과 피해 조사는 어떻게 하냐. 조사 대상 주수 자 실미고수 해서 조사 대상 주수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표본주수표에 따른 표본주수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표본주를 선정을 하고요. 표본주별로 전체 과실수를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똑같은 기준이 나오네요. 농지별 품종별로 착과가 평균적인 3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크기가 평균형의 과실을 품종별 20개 이상 추출하여 개수와 무게를 조사를 합니다. 자 내용은 똑같죠. 과중수사 때랑 내용이 똑같습니다. 자 수확 완료된 품종이나 피해가 경미하여 피해구성조사가 의미 없는 경우 피해구성조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까지 공통사항까지 외워주시면 좋고요. 자 포도복숭아자두의 피해인정개수 과수마다 피해인정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좀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정상과는 0입니다. 이건 똑같죠. 그리고 피해과실 0.5 그리고 80% 피해과실은 0.8 그리고 100% 피해과실은 1 아 포도복숭아자두는 0.5 0.8 1 이렇게 피해과실을 50% 80%로만 보는구나. 100%까지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들도 헷갈리실 수가 있는게 밭작물에서는 우리가 수확량 조사를 하잖아요. 그럴 때는 80% 피해과실이면 20%가 정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80% 피해과실에 0.2를 곱해주면 수확량 정상인 수확량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피해인정개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0.8 80%의 피해과실이면 80% 0.8을 곱해줘야 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점 한번 유의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낙과 피해 조사와 마찬가지고요. 착가 조사 이후 낙과 피해가 발생한 농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상하는 재여부를 심사를 해야 되고요. 필요시 근거자료 확보가 가능합니다. 낙과 조사 피해는 무조건 표본조사로 실시가 되는데 여기서 계약자가 만일에 낙과된 가실을 한군데 모아놨어요. 그럴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마찬가지 방법은 조사 대상 주수 실미고수를 해서 조사 대상 주수를 뽑고 조상 대상 주수를 바탕으로 표본주수표에 따른 표본주수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표본주를 선정하고요. 수관 면적 내에 있는 낙과수를 조사를 합니다. 수관 면적 내라는 우리 과수 4종에서 또 나왔었죠. 나무 가지 끝에서 밑으로 쭉 내렸을 때 그 반경, 그 지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수관 면적 내에 있는 다른 품종이어도 개수를 다 세고요. 자, 그러면은 낙과 전수조사 전수조사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전체 낙과를 품종별로 구분을 합니다. 대신 품종별로 구분하기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100개 이상 표본축출하여 품종을 구분을 합니다. 자, 보통 거의 100개예요, 100개. 자, 그리고 표본과실을 추출해야 되는데 품종별 20개 이상이네요. 자, 포도 농지당 30, 복숭아 자두는 농지당 60. 똑같습니다. 과중조사랑 지금 착과 피해조사랑 낙과 피해조사랑 이 추출하는 방법은 지금 계속 똑같으니까 다른 품종이랑 헷갈리실 필요가 없고요. 자, 요거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 있고요. 피해 인정 개수는 마찬가지로 자, 착과 피해조사의 피해 인정 개수와 동일하게 선정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수학용 조사 밤이네요. 자, 품종별 수학기가 다른 경우는 한 번에 조사가 불가능하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밤에 품종이 뭐 A, B, C가 있는데 그리고 뭐 이거는 최대의 표본 몇 개 추출해야 하는가 이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자, 그러면은 조사를 몇 번을 해야 되는가 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어? 한 번 하면 되지 않나? 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품종별 수학기가 다른 경우 한 번의 조사가 불가능하다. 자, 그리고 품종별 수학 도래 직전에 수학용 조사를 실시합니다. 자, 조사 시기죠. 자, 조기 수학 및 수학 해탈으로 인한 분쟁은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전문관의 판단에 따른다. 마찬가지 공통 내용이고요. 자, 밤은 수학 개시 전, 개시 후로 나뉩니다. 이제. 수학 개시 전 수학용 조사는 조사일을 기준으로 해당 농지의 수학이 시작되기 전에 수학용 조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조기 수학, 수학 해탈으로 인한 분쟁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판단에 따르고요. 수학 개시 전에 수학용 조사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상하는 제의 여부를 심사를 하겠죠. 여기에 따로 피해인지 확인하고 근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품종별로 조사 대상 주수를 계산합니다. 이거는 계속 똑같아요. 자, 조사 대상 주수를 바탕으로 표본주수표에 따른 표본주수. 그 다음에 뭐죠? 표본주죠. 표본주로 선정하고요. 그 다음엔 전체 착과수, 낙과수를 조사를 하겠죠. 자, 착과수, 낙과수 확인은 어떻게 하냐? 표본주별로 착과된 전체 과일수구에 말 그대로 낙과수도 표본주별로 수감 면적 내에 있는 전체 낙과수입니다. 착과수는 달려있는 거 세주면 되죠. 낙과수는 떨어져 있는, 수감 면적 내에 떨어져 있는 자, 그 낙과수를 세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마찬가지로 계약자들이 낙과수를 한 군데 모아놨을 경우는 우리가 낙과수 피해 확인을 했을 때는 얼른 표본조사를 하게 되겠는데 아, 그럴 때는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품종이 구분 어려우면 100개 이상 표본을 추출한다. 그리고 과중조사. 과중조사 같은 이런 기준 나오시면 무조건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 전에 먼저 볼게요. 자, 3주 이상의 표본주 선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크기가 평균은 품종별 20개, 농지당 60개. 이건 뭐랑 똑같죠? 복숭아 자두랑 똑같죠? 네, 그렇게 되시니까 이거는 과중조사 복숭아 자두랑 똑같다. 이거는 제가 써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 자두랑 똑같습니다. 포도는 농지당 30개였죠? 자, 근데 밤 같은 경우는 과립 지름 그 이제 밤 알갱이 있잖아요. 알갱이. 밤 송이 말고 알갱이를 이제 자로 재서 30mm, 3cm 이상 초감에는 정상인데 이 화면은 소가로 분류를 해서 해당 무게의 80%를 적용해서 무게를 산출합니다. 요 같은 경우는 왜 중요하냐. 우리가 수학력 조사를 할 때 해당 무게의 80%를 적용한 과중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자, 낙과 피해, 착과 피해 구성조사는 마찬가지. 20개 이상, 품종별 20개 이상, 농지당 60개, 복숭아 자두랑 똑같습니다. 자, 3개 이상의 표본주에서 20개, 60개. 다 똑같네요. 자, 대신 낙과 피해는 이미의 과실인데 착과 피해는 품종별 3개 이상의 표본주죠? 이거 조금 다릅니다. 자, 그리고 조사 당시 착과 이상이 없거나 낙과 피해 심해 피해 주정고사가 의미가 없을 경우는 피해 구성조사를 생략할 수가 있다. 그리고 피해 인정 개수는 포도, 복숭아와는 동일하다. 자, 0%, 50%, 80%, 100%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밤은 3cm 이하인 거는 과중에 80%만 적용을 해준다라는 것까지 추가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밤 수학 개시 전이었고요. 수학 개시 후는 어떻게 수학력 조사를 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사일 기준으로 수학 개시 후 실시하는 개시 후죠? 마찬가지, 개시 후니까요. 자, 조기 수학 마찬가지로 이렇게 판단을 따르고요. 보상은 제 여부를 심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표본 선정을 해야겠죠? 품종별로 조사 대상 주수 그 다음에 표본 주수표에 따른 표본주수 그 다음에 표본주를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표본주별로 전체 착과수, 낙과수를 조사를 하고요. 착과수는 달려있는 거고 낙과수는 수가 면적 내에 낙과수를 조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내용도 공통이고요. 품종별로 어려울 꿈은 100개를 임으로 표본을 추출한다. 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과정조사도 똑같네요. 전후랑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출하 자료 및 문답을 통하여 기수학량을 조사를 한다. 여기 추가가 돼 있죠. 자, 수학 후기 때문에 좀 수학한 양들, 기수학한 양들이 있을 거죠. 그 조사를 파악을 해야 우리가 수학량을 조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낙과피에 착과피에 구성조사 보시면은 수학 전과 똑같습니다. 자, 이 마 하나 추가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밤은 수학기 전, 후 나뉘는데 조사 사용은 당연히 수학기 전에 하겠고요. 수학 후는 수학 후에 조사 시기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수학 후랑 전이랑 다른 거 하나 출하 자료 및 문답 등을 통하여 기수학량을 조사를 한다. 라는 게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밤 같은 경우는 좀 쉬운 편이에요. 자, 그러면 참다래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량 조사 시 따거나 수학한 과실은 계약자의 비용에 부담을 한다. 공통이죠? 자, 참다래 같은 경우도 수학 개시 전, 후로 나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이점만 보면 되겠죠. 조사일 기준으로 해당 농지에 수학이 시작되기 전 수학량 조사. 자, 이렇게 하면 판단기간에 따르고요. 먼저 보상하는 재여부 심사를 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볼게요. 감이 와야 되니까.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인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식 근거자료를 확보를 한다. 근거자료는 뭐가 있었죠? 농업기술센터의 의견서 손해평가인의 소견서 그리고 기상청 자료 그리고 농지 전체 사진 그리고 피해과실의 세부 사진 이렇게 근거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조사 대상 주소를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가 되는 거 있죠? 폼정별 수량별로 재식 간격을 조사를 하네요. 자, 참다래 같은 경우는 재식 간격을 조사를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가입 시 재식 간격이 실제로 조사한 가입 재식 간격이랑 다르면은 계약자에게 계약 변경을 안내를 하고 원천지 조사서에게 기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후에는 면접 이런 것도 막 차가도 다르면 10%가 다르면은 우리가 또 계약 변경을 하잖아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참다래에서는 재식 간격을 조사를 한다는 게 추가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또 같았습니다. 자, 먼저 조사 대상 주소를 바탕으로 표본주소에 따른 표본주소를 선정하고 그러면은 표본주소 선정되겠죠? 그다음에 표본주에 따른 착과는 착과된 가질수 자, 이번엔 낙과는 조사를 하지 않죠. 참다래 같은 경우는 낙과가 많지가 않죠. 그냥 피해과실인 걸로 이제 판단을 하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표본주 구역의 면적 조사를 위해 길이를 잰다라는 말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 사다리꼴입니다. 사다리꼴 사다리꼴 공식이 윗변 그러니까 윗변 아랫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길이는 사다리꼴 공식이 윗변 아랫변 높이 세 개를 조사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볼게요. 품종별 착과가 평균이 세 개 이상 표본주별 표본주에서 평균 크기 과실 품종별 20개 이상 농지는 60개 이상 자, 이거 뭐랑 똑같죠? 지금 계속 똑같습니다. 복숭아 자두 그리고 위에 밤 까지 음... 똑같구나. 포도만 지금 계속 다루고 있어요. 포도만 농지당 30개 이상이죠. 자, 여기서는 어떤 기준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cm 3cm 초과 이하로 해서 우리가 이하인 소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정의 80%를 곱해서 계산했었는데 요번에 참다래 같은 경우는 50g 이하다 그러면은 조사 수확량의 70%를 곱해준다. 과실의 과중의 70%를 곱해준다는 뜻입니다. 수확량이니까 어차피 조사된 이제 수확 수확수의 과중을 곱한 게 조사 수확량이니까 거기에 70%를 곱해주면 똑같은 얘기죠. 아, 참다래는 50g 기준이구나 라는 이런 기준들을 계속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착화 피해를 구상하는 제가 있었을 때 착화 피해 구성 조사가 실시가 되고요. 3개 이상의 표본주에서 품종별로 이미의 100개를 추출하여 피해 인정 개수에 따라 개수를 조사합니다. 피해 인정 개수는 포도, 복숭아, 자두팜 다 동일하고요. 자, 0% 100% 피해 과실 정상 과실 그리고 50% 80% 과실 이렇게 4개의 존재가 한다는 거 100% 피해는 0을 곱해주시면 되고요. 정상 과실은 1을 곱해주고 있죠. 대신 여기로 추가로 한번 잠깐 보고 가자면 감 같은 경우는 0.0013을 곱해줬었죠. 이런 거 하나 추가로 배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잔여일수까지 곱해줬었죠. 그죠? 자, 그럼 수학 개시 후 수학량 조사 참다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읽어보시면 좋고요. 보상하는 재하고 그다음에 재우사 대상 주수 그리고 재식 간격을 조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표본해서 낙과된 가짓수를 조사를 하겠죠. 길이는 마찬가지 구역의 면적 조사를 위해 길이를 잰다는 것은 마찬가지 사다리골 공치에 필요한 윗변, 아랫변, 높이 세 개를 구한다 라는 거고요. 낙과수 조사 학자 등이 낙과된 과실을 한 곳에 모아둔 경우는 전수조사 낙과수 조사는 아까도 나왔지만 표본조사를 해야 되는데 과실을 피해된 과실을 다 한 곳에 모아놓으셨으면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전수조사는 품종별 전체 낙과를 구분하고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전체 낙과수 를 세고 그 다음에 100개 이상의 표본을 추출하여 품종을 구분한다. 자 그리고 표본조사 표본조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3개 이상에서 품종별 20개에서 60개 이렇게 돼있네요. 자 과실 가죽 마찬가지 50g 50g 이렇게 돼있네요. 50g 이하면 조사수확량의 70%로 곱한다. 똑같죠? 전후가 지금 똑같습니다. 그리고 출하자료 및 문답을 통해 기수확량을 조사한다. 이쯤 되면 감이 오시죠. 수확 후 수확량 조사에는 아 출하자료 및 문답을 통해 기수확량을 조사를 한다. 라는 게 무조건 들어가 있네요. 요런 차이가 있네요. 자 낙과 피해 및 착화구성 피해 볼게요. 품종별 낙과 100개를 추출하고 피해 구성 구분 기준에 따라 개수를 조사를 합니다. 착화 피해는 품종별 3개 이상의 표본조 이미가실 100개를 추출하고요. 어려울 경우 구준에 따라 개수를 조사를 합니다. 자 요런 경우 이제 피해 인정 개수는 똑같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내용이 똑같은데 달라지는 거 요런 거 있었죠. 요거는 참달에도 이런 내용들이 추가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같이 반복해서 봐주시면은 한 번에 외워지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많이 듣고 계신다면 계속 반복되는 말들을 제가 사실 할 거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슬슬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감 한 번만 잡아주면 사실 뭐 이거 외우는 건 시간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수학량 조사 매실 대추 자 매실 대추까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개시 전후로 나뉘네요. 매실 대추도 조사의 기준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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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자 먼저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를 하죠. 필요시 근거자료까지 확보를 하고요. 자 조사 대상 주수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본주수표 따라 표본주수 표본주 그리고 착과된 과실을 세서 무게를 조사를 하겠죠. 자 매실 품목의 경우 품종별 적정 수학 일자 및 조사 일자 매실 품종별 과대 비정치 비대추정지수를 참조하여 품종별 비대추정지수를 조사를 한다. 자 우리 비대추정지수 있었던 밭작물 두개 기억나시나요? 자 비대추정지수 같은게 있었던게 저희가 밭작물 두개가 마늘이랑 양파였죠. 자 그래서 눈치를 채시면은 매실이랑 대추도 아 이거 보험금 계산할 때 비대추정지수 들어가나 보다 하고 눈치를 채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착각피해 구성조사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각 표본주별로 수확한 과실 중에 임의의 과실을 추출하여 피해 정도 구분에 따라 그 개수 또는 무게를 조사를 한다. 자 이게 피해 인정개수를 조사를 한다는 뜻이고요. 이때 개수조사 시에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표본주당 표본과실수는 100개 이상 100개 이상 뭐 하면 100개죠? 품종조사할 때도 100개 이상이었고 무게조사시 하고요. 무게조사 시에는 표본주당 1kg 죄송합니다. 1kg인데 1000kg으로 돼있네요. 말도 안되죠? 1000g 1000g 이상으로 조사를 한다. 자 그러니까 즉 표본과실수는 100개 이상 무대개당 표본주는 무게로 쟀을 때는 표본주당 1000개 이상 1000g 이상을 조사를 해야 한다 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이한 것들 같이 외워주시면 좋고요. 자 마찬가지로 착각이 이상이 없는 경우는 착각 피해구성조사를 생략을 하고요. 대충 외실의 피해인정개수는 포도, 복숭아, 자두, 밤, 참다리와 동일하다. 자 이쯤 되면은 피해인정개수가 다른 과수를 찾아서 외우는 게 낫겠죠.